안녕하세요. mbs 뉴스 대장. 오늘 대장토론.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명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김명현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부천일개미 김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회장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오늘 부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갑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요. 현재 오늘은 mbs 유튜브 채널 카카오티비 페이스북에 송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정책 탐구를 할 주인공 김명현 의원을 모셨고요. 김명현은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를 외치면서 지자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역할이 주목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명현 의원이고요. 그 전에 책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했었죠. 책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슬로건이 있고요. 새로운 부천 김명현은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사전에 미리 질문지 보내드렸었고요. 오늘 제 첫 번째 사회자 질문 3분, 패널 주도권 토론 5분씩 드려도 되니까요. 각각 시간을 엄수해서 답변 시간, 질문 시간 포함해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년 남았는데요. 대선의 의미는? 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줄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는 이제까지 쌓인 적폐의 종합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리로 인해서 검사라든지 사회지도층 권력이 있는 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그걸 이용해서 허위, 투기, 조작, 위조, 온갖 적폐가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경력 위조라든지 수상 위조라든지 재직증명서 위조라든지 그리고 양평공공동 상수도 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특혜를 받아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200억의 이익을 이렇게 받은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처가 가족, 윤석열 가족의 비리의 우혹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즉 IT,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적폐와 비리 그런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은 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3분 제가 중간에 이제부터 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제거되면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를 꼽자면 이런 질문인데요. 똑같이 3분 답변 의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는 현재 민주정부와 함께 G7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서 세계 최고의 K-방역을 이루어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K-방역을 포함해서 또 K-한류문학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다양한 수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 문제가 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이걸 새롭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을 했었고요. 이어서 사회자 질문을 끝나고 패널 주도권 토론 드릴 겁니다. 시간도 똑같이 질문나 제가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질문을 할 때마다 질문 포함, 답변 포함 해서 시간 5분 시간 드릴게요.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요. 주도권은 이상을 전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즘 날씨도 추운데 아마 큰 꿈을 가지고 그걸 알리는 일을 하시는데 고군분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되게 하여튼 부탁을 기원 드리고요. 아마 의원님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법률에 네 가지 아젠데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기를. 그래서 의원님이 삭제된 것에 대한 것과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협치,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시 형정에 같이 참여하는 그 길을 넓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법에 대한 향후 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천의 시 행정에 쉽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시 행정에 동참하고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광역동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7개의 일반 동으로, 옥길동까지 포함해서 37개의 일반 동으로 2 내지 4만 정도의 일반 동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마을 단위로 해서 방역이나 방범, 방제체계, 돌봄체계, 복지체계, 환경개선체계, 수목관리체계 이런 체계들을 동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면서 민간협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대사회의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말씀만으로도 제 입장에선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토론 끝인가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끊었고요. 첫 번째 교육, 첫 번째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2020년 12월 9일 날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빠져있다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의원님께서 보신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답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토권 토론, 교육 분야에 관해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교육열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진학률이 아니고 무식한 얘기로 하자면 스카이나 인서울 진학률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안정되고 교육질이 높아지고 좋은 대학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아마 아파트값 영향 등등 도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의원님은 국토교통 소속이시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상당수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부천의 중학교 졸업하고 좀 우수한 중학생 자원들이 특목구로 외부 유출되는 어떤 현상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천 교육 현안, 그 다음에 혹시나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교육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교육의 평준화라는 문제하고 이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판단을 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만족되면 좋은데 거기서 부딪히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고등학교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점 학교로 고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점 학교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버려가지고 실제 형식적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잘하는 학교하고 의욕이 없는 학교하고 이것들을 좀 질적 구본들을 통해서 실제 예산을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대로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점 학교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 학교에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배정들을 해서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평준화 가정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학 컨설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컨설팅을 좀 해가지고 자기의 진로와 함께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신경을 쓰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컨설팅에 있어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과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부천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하고 협의회를 해서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배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천시립국제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조금 더 진로분진재를 양성하는 문제 그리고 며칠 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부천고등학교를 융합형과학고로 좀 질적 변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들이 부천고등학교 동창회와 또 학부모와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권교이신데 교육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보니까 부천교육현황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공무원도 잘하고 계시고 행정공무원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의 의견이 관찰되는 창구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 요건에 갇혀서 운영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부천시 교육예산이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아마 한 1, 2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40억 정도 매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려면 어떤 대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부천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함께 그리고 부천시와 함께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 수립 그리고 지금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학부모들의 불만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제대로 하면서 그 방향을 또 잡아가면서 실질적인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협치기구는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획 수립이나 예산 과정 집행 그다음에 혹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고루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부모들 계층 간 의견 수렴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의기구가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건 강남구립국제교육 같은 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나 인서울에 대한 어떤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계 유수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아웅당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면밀하게 그런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시립국제교육원 추진단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단기, 중기 검토를 하셔서 운영까지도 잘 되는 세부 과정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의 미래, 자기 희망을 물어보면 이제는 BTS, 어징어게임, 기생충 이런 게 세계 무드에서 활동을 해버리고 얼마 전에 BTS는 어디죠? 뉴욕인가요? 거기 화면에 한글 자막이 막 떠버리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물어보면 세계에 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 교류하는 거 이게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SNS를 통해서 세계하고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천시립국제교육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아주 해박한 교육 지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 질문을 보게 되면요. 진학 컨설팅을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은 부천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강화시키고 융합형 과학고등학교 이런 시민들의 또 요구가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민관협치기구가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걸 정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 이사람 회장님께 주도권 토론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를 패널로 부르실 땐 광역동 전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대위를 했던 경력 때문에 아마 저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회적 경제기업 동조와 면합회 중앙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또 궁금하셨을 것 같고 교육부분은 자녀를 둘 키우면요. 둘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거의 선생님이 됩니다. 박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아마 아젠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릴 질문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는 기업이 제가 볼 땐 숫자가 더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부천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는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요인들이 많아서 자립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공공구매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집행하고 있는 공기관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는 주체들이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공적인 기관에서의 공기관에서 구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체들에 대한 평가 요소에 그걸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평가 요소를 넣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편하게 하고자 하는 습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계했던 거래성과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우선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실행 이런 것들을 주체들의 진로에 대한 평가, 지표로 그 부분들을 만드는 조례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실제 제정이 되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애로사항들을 더 청취하고 더 지원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셨네요. 어쨌든 조례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정비를 통해서 기관평가라든가 어떤 인사국가 평가를 통해서라도 어떤 구매 주체인, 공직자분들의 어떤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 해소해 주시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저도 장애인이 고용된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데 집행부 담당자들이 실행을 사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전문 분야는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저도 뒤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부천의 지자체에는 수많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실패, 자립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걸 필요하다. 공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정비와 함께 기관의 평가를 해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